2022년 9월 1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어리석은 것들 가리우시고 하나님께서 삶에 원하시는 것들 찾아 발견하도록 우리 앞에 길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삶이 늘 염려하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가진 어두움과 우리의 기념한 피로들을 주님 아시겠사오니 우리에게 매순간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또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늘의 분위기를 맛보는 한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커홀릭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웰레스 오치가 1971년 워커홀릭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세상에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코올릭, 마치 무언가에 중독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이 말은 가정과 개인사보다도 이를 최우선시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워커홀릭은 일의 성과를 통해 자존감을 확인하는 습관이 반복되면서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도, 쉬는 날에도, 그리고 노는 시간에도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과도한 워커홀릭들은 제때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소화기 장애를 호소하고 스트레스성 두통, 근골격계 질환, 만성피로 등을 호소하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강박증이나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워커홀릭은 스스로 일 외에는 자신을 지탱할 정신적인 힘이 없는 상태를 뜻하기도 하는데, 일에 대한 집념이 강하며 자존감의 근원을 일에서 찾으려고 하고, 이 때문에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며, 더 일하려는 신경증적 욕구를 갖고 있다고도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일 중독은 정신적인 문제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다양한 질환을 야기하고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회사에 있다면 회사가 잘 경영이 될 것이고, 다른 동료들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텐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하나의 모본이자 미덕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커홀릭이 어떠한 동기로 인하여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해 본질에 접근한다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결코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 성취해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잡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는 이러한 마음은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워커홀릭이라는 말 자체가 긍정적인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워커홀릭에 빠진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그가 몰두하던 일에 대한 성취감들이 사라질 경우에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서, 그의 행동에 대해 세상이 나타나는 반응에 따라서 쉽게 쓰러지고 쉽게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슬퍼하며 단순하게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것을 닮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는 온유와 겸손의 가치를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것들을 행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높은 표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목적인 것들을 요구하지만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곁에 이미 실존하고 있는 능력들을 우리의 생애가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반석과 비난처입니다.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교만하고 거만하며, 다른 이에 대하여 강압적인 사람들이야말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들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온유와 겸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거만함과 자만심은 본인 스스로는 자신이 그런 이유로 그렇게 행동하는 줄도 모르는 채 자기 내면의 부족함을 덮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타내는 삶의 특징들을 우리 가운데 특이한 몇몇 사람의 것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도 역시 필요한 것들인데, 특별히 불행과 고난을 당할 때의 안정감과 자존감,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여전히 지지받고 있고, 우리가 특별한 보호 아래 늘 거하고 있다는 특별한 위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일상 가운데의 그러한 삶의 특징들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드러내는 거만과 교만의 연약함, 그 속성들과 전혀 다른 온유와 겸손은 우리의 영혼이 반석 위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0편 62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유세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오,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유세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의 생애는 여러가지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채워졌습니다. 때로는 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고, 그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였지만, 이름 모를 고통 가운데 그의 생애가 놓여지기도 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외로운 선택을 하여야 되는 때도 있었고, 그 자신이 사방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그의 경험 가운데 그가 노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에게서 구원이 되신다는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그분만이 반석이 되시고, 나의 유세시며, 그분께서 나의 구원이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역시 이러한 사실들을 삶 가운데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가능성들을 돌아본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가장 우선되고 의지할 만한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범 가운데에,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잠잠하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이 큰 위로를 삶에 품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의지할 곳이 없어 방황하는 연약한 영혼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토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까닭없이 우리의 원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기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뿐 아니라, 같은 형제들에 의해서도 국회될 것이다. 주님의 종들은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부당한 일들이 정당화되도록 모든 장애물이 제거될 것이다. 주님의 종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부정직하다는 어두운 누명을 쓰게 될 것이다.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로 지목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교인들에 의해 자행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야만 한다. 그들은 모욕과 오해에서 항상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광신자로 불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섭리의 수레바퀴를 붙들고 계시며, 당신의 사역이 당신의 이름에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날 미래의 시간들은 영적으로 결코 밝은 시간들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사람들은 까닭없이 우리의 원수가 될 것이고, 우리의 본심은 오해될 것이고, 우리는 억울한 여러가지 일들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온전히 서야 하니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합당한 대우들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그것들 때문에 실망해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0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한 정신을 나타내는 자들을 극률히 여기신다. 그들이 비록 세상의 멸시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큰 가치가 있다. 지혜자와 위인과 자선하는 자들만이 하늘 공정에 들어갈 통행권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마음이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이 넉넉히 들어갈 권리를 얻을 것이다. 연약한 인간은 인정에 목마릅니다.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누군가가 나의 등을 두드려주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기도 하고, 남들의 눈에 띌 만큼 스스로를 가꾸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얼마간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들이 결코 우리의 심령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부당한 대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들로 말미암아,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삶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당하는 일들, 우리의 진심들, 이 땅에서의 모든 판단과 생각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당함 가운데에서도 온유와 겸손으로 반응하고, 세상 앞에 진실이 설 때에, 이 땅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을 극율이 여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또 어떤 부당함과 함께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봅니다. 내가 세상과 마주할 때에 무엇을 의지하고 그들과 상대하고 있는지, 어떠한 열매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애쓰는 그 온유함과 겸손한 삶 가운데에 주께서 극율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하루의 생애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참 간단치 않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연약한 자아가 교만하고 거만하게 우리 자신을 지킨다고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 보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인 빈곤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들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부당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함과 겸손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함께하신 가운데서만 그 일이 가능함을 아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의 삶을 선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